깍두기 국물은 붓지마 탕수육 소스는 그럴 수 없죠 가늠 빼고 염통은 나니 나에겐 빼고 다리는 나니 오인 빼고 다대긴 나니 뭐 이리 챙기는 게 많은 건지 파인애플은 올라가도 건포도는 벗겨 있으면 안 돼 음식이 좋고 싫다 말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는 거지만 오늘 나왔던 여는 한마디엔 말꼬리가 흐려지는데 넌 내가 좋은 걸까 싫은 걸까 내 고민만 늘어갈까 초록을 익혀졌다 생각했지만 도로 어두워지는 표정에 나는 좋은 걸까 싫은 걸까 정말로 넌 내게 어떤 걸까 상쾌한 첫 마디에 달콤한 여운이 남게 내게 말해줬으면 oh yeah o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